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사서 12장 말씀입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파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오운파산과 및 구슬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러야 절반이니 해스본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우벤사람과 가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2편 곧 서쪽 레바넘 골짜기에 바할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겹꽃 해촉석과 아무리족석과 가나안족석과 부리스족석과 히비족석과 여부수족석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오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오 하나는 해브론 왕이오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오 하나는 라기스 왕이오 하나는 에글론 왕이오 하나는 게셀 왕이오 하나는 드빌 왕이오 하나는 개델 왕이오 하나는 호르마 왕이오 하나는 아랏 왕이오 하나는 림나 왕이오 하나는 아둘람 왕이오 하나는 마케다 왕이오 하나는 베델 왕이오 하나는 다뿌아 왕이오 하나는 헤벨 왕이오 하나는 아베 왕이오 하나는 라사론 왕이오 하나는 마돈 하나는 호르마 왕이오. 하나는 아랏 왕이오. 하나는 림나 왕이오. 하나는 아둘람 왕이오. 하나는 마케다 왕이오. 하나는 베델 왕이오. 하나는 다뿌아 왕이오. 하나는 헤벨 왕이오. 하나는 아벡 왕이오. 하나는 라사론 왕이오. 하나는 마돈 왕이오. 하나는 하솔 왕이오.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오. 하나는 악사방이오. 하나는 다낙 왕이오. 하나는 무기또 왕이오. 하나는 개데스 왕이오.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 하나는 길가르 고임왕이오 하나는 딜사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사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지명과 왕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 도대체 여우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돈편에서 싸워 이긴 모세가 싸워 이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요 우리가 봤던 여우사서 1장 말씀부터 여우사가 싸워 이긴 여리공의 왕, 예루살렘의 왕, 화솔왕, 가난한 땅의 31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우사서 1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의 왕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12장을 통하여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우사가 얼마나 용맹하게 잘 싸웠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난한 땅의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노력과 결과물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 모든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 땅을 점령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우사서 12장 말씀에 가난한 땅에 있는 족속의 왕들의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그 이후부터 땅을 분배하는 작업들이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13장 여우사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여우사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을 점령하고 이 왕들과의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우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을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라 하시더니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가난한 땅으로 돌아와 살아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출애굽 여정 또 애굽의 종살이 할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종살이 하는 그러한 애굽으로 노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한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우수아까지 정복쟁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가난한 땅이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우수아 정복정제까지 이 시간을 보니까 무려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어떠한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냥 까마득하게 내 스스로 잊어버리고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본인들을 인도한 신이 분명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금치와 은부치를 가지고 황소를 만들어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죠? 그 약속을 쉽게 깨워버립니다 당장 어떠한 점심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약속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갚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때마다 그 주님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배반을 뛰어넘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니 결정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착해져서 무엇을 주님께 많이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달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무수한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또한 그 계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문거운 짐진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약속의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과 회복은 주님 앞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근데 나는 왜 감당할 시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고요 그 해결을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우사서 1장부터 12장까지 끊임없는 전투와 끊임없는 그들의 반목의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또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반응에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의 반응에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온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전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여우수화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열두 정통권을 보십시오 열 명의 정통권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우수화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열 명의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강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여 한 걸음 내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마태고문 14장에 바다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도 우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명령에 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에 젖지 않은 제자들 제자들은 믿음의 실험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베드로는 한 걸음 내딛었고 비록 쓰러지긴 하였지만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무리를 걷는 것들을 잠시나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계세요 어떤 약속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믿음으로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사소한 문제들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추워질 때가 있지만 언젠간 다시 한번 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부사님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처럼 또한 사자국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또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요셉과 같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자라게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의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난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저 자신을 보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약속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우서 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는 거지 이제 승번이 되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설교 준비할 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설교할 때는 너무나도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을 힘들다고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이 단위에 선다는 것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과연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 아들의 대화에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영역 그 영역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외면한 채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다고만 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작은 믿음조차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수히 많은데 주님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나의 짧은 소견으로 행하였던 모든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믿음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반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더 들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요소가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 갈망을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요 약속하는 걸 말 믿음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약속을 철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여가 이루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아버지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게